10년 넘게 표류됐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이 마침내 재개됩니다. 그동안 두 차례 사업이 중단되면서 주민들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했습니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시작한 현덕지구 개발 사업은 2014년 대한민국 중구성 개발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정했지만 자기 자본금 미출자 문제로 2018년에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어 2020년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측의 사업협약 이행 보증서 미제출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취소됐고 행정소송까지 벌어졌지만 올해 3월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면서 사업 수신의 걸림돌이 해소됐습니다. 문제는 두 차례의 민간 차별 방식이 실패하면서 주민들은 16년 동안이나 신축이나 증축을 하지 못한 채 날가 빠진 건물에서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용이 되면 다 없어질 거니까 돈을 왜 드리냐는 식으로 해서 한 번도 안 도와주니까 10년 동안 받는 고통 돈은 말도 못해 비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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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쎄요 우리 집에도. 비쎄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경기도는 그동안의 전철을 밟지 않고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 공영개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사업 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친 후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후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 2027년부터는 보상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는 기업의 토지 공급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도는 현덕지구를 평택항과 수소복합기지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와 미래자동차, 반도체, 스마트 물류 등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 현덕지구 주변에 안중역이 신설된 데 이어 오는 12월에는 서부 내륙고속도로와 내년 3월에는 평택호 횡단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사업 수준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공영개발로 재시동을 건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10순위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신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 GTV 뉴스 최창훈입니다.